어? 차가 날라 아프네 갑시다 알반자 다른 명도 한번 사볼까 근데 살때는 야가 이거 튼튼하다고 하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되냐고 잠깐만 튼튼하다고 해서 내가 샀는데 뭐 탕을놔야 지금 5만원 되는 사람 있나 이거 돈 돈 좀 다 못보내주나 이거 돈을 좀 보내줘야 될거 같은데 자아 도착 뭐야 뭐야 뭐가 터진거야 방금 뭐에요 도대체 뭐가 팡팡 터지는데 일단은 이게 그건가 이게 뭐지? 한번 봐야겠어 아 이게 드럼통이구나 자 드럼통 어 쓸모없는 드럼통 자 드럼통을 어 이 안에 넣고 넣어졌나? 오케이 금속제 드럼통 하나 넣어졌네요 드럼통 드럼통 드럼통은 쏘면 안 터질거에요 저 빈드럼통일거에요 아마 어 빈드럼 시안일까 쏘도 안 뚫릴거에요 아마 상자나 뭐 아니면 뭐 그런걸 좀 사야겠네 상자나 뭐 그런거잖아요 게이트? 이거 게이트지 보자 게이트라매 한번 봐야겠다 오오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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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런거지 그래 빗장문 없으면 되나 어 빗장문 정도 있어놔야 이제 베이스처럼 된거죠 자 아래넣고 자 아래넣고 어 쇼핑 이거 괜찮은데? 어 빗장문 자 그건 없나? 어 다른거 상자 상자 이거 뭐지? 어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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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박스 무기박스를 사야되는데 이건가? 램프 포스트인가? 램프 포스트는 아닌거 같은데 이거다 암호 케이트 애니미 뭐냐 총알 박스 맞다 싶은데 맞네 이거네 이걸 샀어야되네 오케이 자 총알 기본 탄약박스도 하나 샀고 어 충동구매짐 절대로 충동구매가 아닙니다 어 계획된 지출이에요 몇개나 다살 다살수있지? 아 좀 더 다살수있네 이번에는 화장실 화장실 두개 사고 맞죠 화장실 두개 어 화장실 두개 자 일단 화장실 두개 야 화장실 좀 내놔봐 어 빨리 화장실 좀 내놔봐 어 화장실 화장실 오우쉣 뭐야 왓떡 어 뭔짓을 한거야 아 또 끼었어요 아니 건물 근처에 가지마 건물 근처에 가지마 건물하고 끼어가 터진거 같아 보니까 위험하네 어 좋은 옷이다 땡큐 이건 좋은 옷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음 아주 좋은 옷이지요 가지마 여기 가지마 가니까 죽네 계속 돈있나? 어 돈 5만원 5만원 모아갖고 8천원 이거 아까 시체하나도 있던데 아닌가? 보자 돈 이제 좀만 더 모으면은 5만원 해갖고 바로 스폰게이트까지 살수있어 아 근데 저 안에 신문 아니 넣은건 어떻게 하지? 화장실을 설치를 했다고? 누가 화장실을 설치를 했어요 잠만 이거 누가 설치했냐 이거 아니 화장실을 왜 설치를 합니까? 흐흐흐흐흐흐흐 이거 누가 설치했어 이거 야 화장실 설치했네 이거 그니까 터지지 차속에 놀라 하다가 설치했네 그니까 터지지 어 당연히 터지죠 허허 참 설치했네요 차속에다 설치했어요 이거봐요 확실해 야아 아 쿠쿠드 흐흐흐흐흐흫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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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수도 있지 어 그럴수도 있지 흐흐흐흐흫 흐흐흐흫 야아 설치하다 터지는건 뭐야 어 설치하다 터졌네요 뭐예요 전투 의무병은 여기 뭔가 있다는데? 어 전투 의무병이 있다네요 이게 뭐지? 여긴데 여기 뭐가 있다고? 뭐가 있는데 지나갔어 아무것도 없는데 뭐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차량 하나 구해야됩니다 어 우리가 지금 쇼핑한게 다 날아갔기때문에 어 차량 하나 구해야되요 어 차한데만 끌고와 어 차한데만 끌고와 어 차한데만 끌고와요 어 헬기면 더 좋고 지금 우리가 실어야 될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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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요런거 어 요런거 어 일단은 쓰읍 어어 그거 두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호박스 있거든요 저 밑에 보면 보자 암호박스가 어딨냐 암호박스 암호박스하고 미스트윌 빅 캐슬윌 됐고 보자 암호박스가 여깄다 암호박스 다섯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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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이야 이게 다야 위장벽 이게 뭐지 이게 차단벽인가 이게 IP노트 음 자 위장벽 자 됐고 이거는 뭐야 이것도 뭐가 있네 한번 설치해봐야겠다 비켜봐요 비켜봐요 비켜봐 됐어 에어포트가 오르카였냐 아니요 비행기가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요 어 안그래도 불렀어 헬기 내놓으시고 아니 뭘 떨어뜨린거야 뭘 떨어뜨렸는데 터졌다 아 낙하산이 자동으로 걸리네 아 그냥 이거 떨치면 되네 자 헬기 내놓으시고 헬기에 실어야될게 많아 지금 아 이것도 실어야되고 저쪽에 이제 있는 어 요것도 실어야돼 모를거 아니에요 허밍버드에요 허밍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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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실어주세요 빨리 가져와봐 가져와봐 충분히 실어 아 아 아 아 아 자 로우드 눌러갖고 이제 넣자고 형 뭐해 그거 다 탑니까 이거 뭔데 저거 터지잖아요. 그럼 난리납니다. 욕을 쎄 빠지게 해야해요. 로드! 으윗! 오케이, 너무 좋고! 이런 건 몇 개만더 옮깁시다. 잠깐만 왜 안옮기지, 갑자기 또 이거. 자 옮겨지는게 다 어디갖데? 아, 여깄다. 자, 일단은 무빙 오브젝트에서 헉, 옮기자고. 근처 설치하면 터지니까 근처 설치해놓고 로드해갖고 넣으면 됩니다 예스 자 갑시다 로드해서 넣으면 되요 문 좀 열어주시지 자 갑시다 여기에서 설치 뭐야 가끔가다 설치하면 이거 안될 때 있네 기본 타냥하고 빗장문 하나 로드해서 집어넣고 기본 타냥 두개 이제 그거만 사면 되죠 화장실 두개 화장실 두개만 사면 되죠 화장실 두개 사자고 야 화장실 내놔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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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탈 아 여깄다 아니야 이거다 이거 맞나? 맞게 있지 박스 아 이 박스인가? 아 이거다 뭔 뭔 건물이 뭔 전찰사하고 있어? 자고 화장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회기 조심 화장실 하나 더 실어야 됩니다 자 자 저건 뭐야 자 뭐야 이거 근처에 뭔일이 났나 본데 근처에 뭔일이 났나 본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퓨린님 근처에 뭔일이 났어요 아 오케오케 일로와요 일로와 일로와 퓨린님 일로와 태우고 기지를 완성시키려합시다 클리어 오브젝트 바로 클리어했는데 오브젝트를 아주 그냥 바로 클리어를 하셨구만 자 갑시다 그렇게 혼자 남게 됐는데 그럴리가 이 앞에 뭐 전차가 있는데 제 눈이 틀린게 아니라면 이 앞에 전차가 있거든요 뭐지 이거 전차라니 뭐야 지금 아르마로요? 아르마로 지금 베이스 지으려고 지금 템을 모으고 있어요 오브젝트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에요 스카이? 뭐지? 이건 뭐에요? 그렇지 가자 공ald 기지로 갑시다 헬기하고 전부 다 기지로 싹 다 기지로 와요 자 갑시다 아주 그냥 다 작업을 되어버리며 자 주포 주포 레디 그냥 다 사버렸 특히 퓨리님 기지로 와요 기지 BA로 띄워 찍어놓을게요 자 BA BA로 얼달은 찍어놓고 베이스 찍어놨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BA로 베이스로 이동 베이스로 이동 자 갑시다 베이스로 이동하도록 하죠 그리고 일단은 좀 먹을거 먹고 어디있어 푸드 푸드를 먹고 그 다음에 물도 먹고 자 갑시다 탱크형? 아니요 구웠어요 하나 구했습니다 탱크를 하나 구해봤습니다 멋있네 억수로 멋있네 좋아 가자 좋아 우아에서 호우 우아에서 호우 나갑시다 위에 지금 배꼽 나와있는거 보이지요 물론 총도 쏠 수 있다는거 안보여요 안보이시는데 아 예스잼 으어어 낙지다 조심해야지요 레이스를 성체로 만들어버리자고 레이스를 성체로 만들어버리자고 자 폭발 폭발 조심하시고 지금부터 물건 뺄테니 근처 움직이지 마세요 잠시만 그냥 설치하면 이거 안될텐데 화장실 어디나 뒀어요 화장실 안실었나 청소리 청소리 자 빗장문 빗장문을 한 2쯤 설치해놔야겠다 어 2쯤 잠만 누가 여기 빗장문 꺼냈대? 빗장문 사라졌대? 오 잠만 빗장문 증발했다 헌터 참 힘들게 넣는다 힘들게 넣어 뭐야 우리 지금 그 쇼핑에서 가져온게 암흑박스 3개가 다야? 맞다 빡이네 암흑박스 2개가 다네요 어 템 넣어내요 좀 넣어놓고 어떻게든 하자고 자 일단은 옮기겠습니다 건물 안으로 좀 옮길까 아무래도 건물 안으로 좀 옮기는게 낫겠죠 건물 안으로 장실 놔두고가세요 젠장 어 내가 정신이 없어 장실을 놔두고 갔네 일단 건물 안으로 어 이거 좀 옮기고 어 보자 옮기자 옮기자 아 장 화장실 놔두고갔어? 이런 자 자 여기서 좋아 근데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뭐지? 됐어 설치했다 이거는 몰움직이는건가? 몰움직이에 설치면 어떻게하지? 됐어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거 누가 떼갚으면 안되잖아 이거 바닥에 설치해야 되네 이거 무조건 바닥에 설치하면 되는가 본데 자 밖에 설치할께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맞네 여기 설치하면 되네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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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 떴는데 그니까 몰움직이 하는게 떴는데 왜 안뜨지 자식 여런데 설치하라고? 이런데 설치하라고? 이런데 설치하라고? 보여이거 요다 설치하라고? 보여이거 요다 설치하면 못나고 못들어가잖아 뭐지? 요다 설치하라는데 쓸수있나 이거? 어 여기다 쓸수 있네 이제 못떼 이거 이제 못떼 뭐지? 왜 저기 설치하라고 하는지 바로 이런데 주변에 산화산단이라서 산약보급 그런거 하면 아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요 이건 완벽하게 설치되어있고 자 이거 뭐 이렇게 씁시다 뭐 이거 뭐 이렇게 쓰자구요 됐네 탱크도 안되있고 나쁘지 않네 탱크 이거 못짠구나 자물쇠같은걸로 잠가놔야겠는데 한번 쏴볼까 이거 와 아따 자 자 짓발견 300m 300m 조절하고 발포 허 엄청난데 장전 발포 야 소리봐 우로탱 찍어도 되겠다 또 어디 맞출게 있지 보자 야 자 저게 괜찮겠네 조준 자 300m 400m 발포 야 정확도가 박살나는데 훌륭한데 재장전 3만원 3만원있거든요 지금 저 집 갖다 던져야겠는데 강화타는건 뭐 그런게 있네 잘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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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다 와주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상대해드려야죠 화장실 여기있네 비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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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화장실이 도착했습니다 탁 됐어 이제 못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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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 봉쇄했고 장관곳은 놔둘까 화장상자는 어 여기 놔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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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두자고요 저 놔두면 될 것 같아 더있나 어 뭐 다 뺐네 이제 다찾는데 하이비엠 어서오세요 보자 이제 뭐 뺄건 다 뺐고 이제부터 어 이제 구역관리 시작하자고 이제 정비는 다 끝났습니다 어 탱크는 음 일단 뭐 여기 점지했고 점령했고 아 돈 넣으러 가자 돈 넣으라 돈 넣으러 돈 넣으러 돈 넣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퓨리네 운전좀만 사줘요 돈 넣으러 갑시다 고고고고고고고고 지금부터 돈 넣으러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갑시다 고고고고고 cutest 예 요거 폐리 surgeries 전투 제 딱 반군기지다 반군기지 아 이 폰은 사람 상원이 가능해요 그렇군요 눈체떨다 주면을 뛰어내릴게요 아니다 그냥 참을 쉬어도 되고 천천히 뛰어내릴까요? 노프로 데려가라고? 아 오래 살고 싶은데 힐이 별로 안좋은데 힐이 별로 안좋은데 힐이 별로 안좋은데 힐이 별로 안좋은데 회장실 하나 더 추가 안 추가해도 되나? 필요 없겠죠? 갑시다 자 이제 이제 무얼 했으면 좋겠습니까? 옆에서 XXX라는 놈이나 타놨다 뭐해 이친구는? 2인승인데? 2인승이요? 뭐지 이친군? 자 그러면은 어 우리 그 베이스 근처에는 이제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 할만한게 없으니까 절로 가자고 피로고스로 일단은 가자고 피로고스로 갑시다 피로고스 위에서 뛰어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표리님 피로고스에서 뛰어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로고스에서 전쟁 몇번 치다가 이제 좀 정비가 되면 이제 카발라로 넘어가서 카발라 다시 점령하자고 우리의 고향 카발라 다행히 네 갑시다 피로고스로 간다 여러분 12시에 넘어졌습니다 추천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추천 으아아아 자 12시를 알려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야아 이런 이런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갑시다 야 12만원이네 언제 돈 100만원 모으지? 베이스 됐고 베이스에서 대기하실 분들은 대기하고 나와서 전투하실 분들은 전투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신명나게 전투를 하러 가자고 보자 자 필요해다가 한 몇 개지? 6.5원 좀 넣어두고 어 넣어두고 한 통 다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역시 이게 크다 훌륭하네 추구면 텐 당연히 다 일지요 보여주고 뭐야 방금 내가 뭘 본거지? 자 자 베이스로 어 퀴르고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퀴르고스에서 건색 갔다가 저건 뭐지? 싱클? 싱탱클? 뭐해 이거? 썬.. 썬킹? 뭐 이상한 게 하나 있긴 한데 다 하도록 하죠 어? 트레저? 이건 뭐냐 알림 알림 퀴르고스 오른쪽에 퀴르고스 오른쪽에 퀴르고스 오른쪽에 트레저 퀴르고스 오른쪽 퀴르고스 오른쪽 노름도 찍었고요 두편은 킵 돌음하면 될군요 영어 T 확인하러 갑시다 자 어 근처에 총틀이 나는데? 자 총틴다 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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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튀나? 왓더 뭐야 이거? 뭔 일이 일어난거야? 적장이 떨어졌습니다 뒷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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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린님 바로 뒷쪽 뭐야? 뭐가 일어난거야 도대체 뭐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아니 그 뭐냐 왜 맞은거야? 꼬리나기 한 번에 나간대 맨 노트 꼬리나기 한 번에 나가고 바로 뚫어졌어 아 피로고스에 적투명 아 공격단정 공격단정한테 당했구나 아 누가 저 트레이저 찾으러 가자 그랬어 누가 저 트레이저 찾으러 가자 그랬습니까 가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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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데 그냥 건드리면 그냥 가는데 어마어마하구만 누가 가자 그랬어요 어허 내가 작업했다고? 그랬군요 어 그렇군요 갑시다 자 갑시다 일단은 18,000을 얻었으니 빠른 속도로 은행가서 돈좀 집어넣고 빠른 속도로 은행가서 돈좀 집어넣고 근데 야근 내기를 할 필요가 없는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추천만 잘 눌러주면은 야근 내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안하니깐 문제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안하니깐 그러니까 저런식으로 추천내기를 안하면은 추천을 안눌러 어이 양반이 추천을 전혀 안 눌러 어 그래서 이제 시간내가면 이제 추천내기를 하는거에요 여러분들이 추천만 누르면은 어 전혀 어 추천내기 따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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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냐 빨리 눌러요 빨리 신속하게 눌러요 어 지금 나는 지금 뭐냐 쫄리는구먼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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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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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롯 됐어 자 오케이 19,000을 넣었고 트레이저 아마 저 트레이저가 맞을거야 아마 저쪽에서 매복하고 있었을거야 매복하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를 놀렸을거야 어 우리를 계속 어 노려보고 있었을거야 어차피 뭐 트레이저 보물은 모든 진영에 다 뜨니까 한명은 자리를 왔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수없게 걸린거고 그래서 우리 비행기가 떨어진겁니다 그니깐 미니검 맞고 대공 미니검 맞고 어 대공포 미니 대공 미니검 맞고 이제 떨어진거거든요 어 멜로도 나가고 어 꼬리나가고 저건 뭐에요 이거 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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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투가 좀 낫네요 피로고스의 전투 저 뭐냐 적 두명이라카던만 좀 복작복작하네요 이 안에 들어가면은 뜰텐데 뜨네 템만 빨리 챙겨서 나와야겠다 자 템만 어 빨리 그렇죠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딱 잘 표현했습니다 총 없네 총 총 내놔 임마 총 시간이 없다 그러시 으악 있다니까 지금 전시맛이 있다니까 피로고스가 전쟁터야 아깝다 아아아아 딱 뺄라카이가 죽이네 야아 그러시 조심해야겠습니다 일단 탱크를 부르던지 뭘 부르던지 뭘 부르던지 아 아티라? 히르키야? 우리 지금 피로고스에 아무도 없어? 아 이 피로고스에 아무도 없네 셀레카노 셀레카노에 사람이 좀 있고 피로고스에는 아무도 없네요 히르키야 히르키야 그러면은 쫌쫌 히르키야가 공항쪽으로 한번 올라가볼까? 공항쪽으로 한번 가보는건 괜찮을 것 같은데 공항쪽으로도 한번 가보자고요 아 무기만 진짜 카티바만 딱 들었어도 잡을 수 있었는데 어딘지 알거든요 바로 뒤에 건물 위에 있었거든요 아 씨 까비까비 이 서버 돈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돈을 지금 2천원 3천원씩 막 부어주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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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르키야 제니메살 가서 방탄복하고 이런것 좀 맞추고 어 탄복과 뭐 그런것 좀 맞추고 떼돌네 지금 체력없네요 빼요 어 탄복과 뭐 그런것 좀 맞추고 이거 뭐야 있나? 뭐 좀 있나? 뭐야 오! 할라부트라니 카티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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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좋아 날려버리자 RPG 장전 어 그냥 어 개기면 펑 터지는거요 아시겠습니까 어 펑 터지는 겁니다 자 자 응급상자좀 넣고 응급척이 도주 아 이거는 좀더 큰 큰 큰 가방이 필요하네 뒤 뒤에 뒤에 저거 뒤에 저거 뒤에 저거 아 아 아구리네 깜짝이야 아 죽일뻔 했잖아 RPG 그냥 개기면 다같이 가는거요 아유 템 진짜 많네 템을 막 버려놨네요 자 간수꾼자 일단 좀 버려놓고 헤이 나에게 좋은 어 좋은 백팩을 줘라 어딨어 자 올리브 하나 사고 자 그리고 제일 두꺼운 갓바 어 제일 좋은 갓바 하나 사고 예스 모자 그거있나 오케오케 이거 이거 삼천원 아 삼천짜리인데 길리슈트 풀길리 어 풀길리 풀길리 어 풀길리 하나 사고 나머지는 어 필요없어보이네요 됐어 이 정도 충분해 아까 여기 강습군장중에 그거 했을텐데 아까 쟤 탄약 버려놓은거 어딨지 하 야 이건 훌륭한데 풀길리라 소지품 어딨더라 보자 소지품 여깄다 여기에서 알라모트 미사일 두개를 가지고 전투병 아 카티바 총알 날라갔네 아 카티바도 빼놓을거 그랬다 어 카티바도 좀 빼놓을거 그랬다 뭐 이거 없네요 갑시다 야 풀길리야 풀길리 근데 이건 더 눈에 띌거같은데 어 솔직히 풀길리가 더 눈에 띌거같은데 어 퀄리신도 눈에 띄지않나요? 어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차소리다 차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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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가자 에이 쏴버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군인데 어떻게 그런 나쁜짓을 아니야 아니야 뭔가 사정이 있겠지 뭔가 사정이 있을거야 아님 죽일거야 어 저기 현상금 십만원 가자 십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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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이건 군세 뭐냐 위장세기 효과가 있어요 그렇군요 단지 2차지속뿐 뭔소리옷 자 일단은 1.2km를 가서 저기 지금 현상금이 걸려있거든요 십만 구천 1.490원 수고하러 갑시다 멀리서 이제 알피잔막 날리자고 어 퍽 날려갖고 어 따오자고 형 야 풀길리 누우면 표시나지않나? 소..야 솔직히 표시나는데 솔직히 색깔이 안맞는데 저 덤벌미터 한번 누워볼까 어 화강색 그 분이 색깔이라갖고 돌같은데 누워야될거같은데 덤블이 누워도 보여 일단 돌같은데는 어때 돌 쓰읍 그나마 좀 나은거 같기도하고 알라몽때문에도 더 표시가 나기도 해요 쓰읍 이게 좀 아닌거같은데 이런데는 어떠지? 이런데는 좀 나았기도 한데 모르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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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시다 알라몽때문에 어 진짜 너무 표시가 나는데 진짜 확난다 확나 어? 아 잠만 10만원짜리 작았다 잠만 죽이고 뺏자 티비고무고 모르겠고 뺏자 일단은 죽이고 뺏자고 자 죽을라나? RPG한데만 죽을라나? 10만원 10만원이면 충분히 패널티 하늘만하지 어? 헬기소리 헬기다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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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살때 얘기해 살때 어? 옷 살때 얘기하지 옷 살때 보여 야 미사일 막 쏘고 댕기네 건샵! 어 근처에 건샵 하나 들려갖고 아 오우 요도 좀 현상범들이 좀 많은데 5만원 5만원 어 현상범 천지인데 어 현상범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은행에 14만 5천원 탱크하고 전투기 살 돈은 빼고 뭐 나쁘지 않은것 같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어 뭐야 죽었다 정말 돈 있을텐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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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정말 100% 아까 10만달러 현상금 잡아갖고 돈 있을거란 말이야 어우 저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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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 돈은 내꺼다 이제 이제 어 저 돈 내꺼다 저거 지금 헬기하고 싸우는것 같은데 서졌다 저건요 칠중팔고 저 헬기하고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아아 잡아야되는데 쓰읍 저기 네이판 한판 전투핵이네 그니까 이씨 난리났지 어 전투핵이네 전투핵이 야아 씨 총갈기는거 봐 막갈기네 아 아 넣는데 지금 이속톨은 넣는데 뭐 없나? 근처에 뭐 차량이나 뭐 그런거 없나? 이속톨은 넣는단 말이죠 없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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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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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읍 없는데 큰일났네 애대로는 애대로는 10중팔고 가기전에 끝날텐데 가기전에 뭐 가다가 끝날건데 쓰읍 하나 끝날순 없는데 쓰읍 제발제발제발 아니야 아니야 제발은 무슨 택도없어 너무 멀어 아 아마 이쯤가면 헬기 올라올거야 돈만 챙기고 바로 뺄거같은데 쓰읍 전투헬기라 10 10 10은 뭐여 자 이제부터 차를 찾는 어 우리 BM을 어떻게 할까요? 차 찾으면 돼 사망시간까지 남은 시간? 뭔소리야 아닙니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아직까지 멀쩡해 아직까지 멀쩡해 아직까지 멀쩡해 아이 10초는 아니다 10초는 아니야 10초는 아니야 어 10초는 아닙니다 어 10초는 아니쇼 일단은 어 잠시만 헬기 아직 안올랐다 어 헬기가 아직 안올랐어요 안올라갔어요 아 잠깐 제발제발 내가 가기 전까지만 헬기 가만히서라 아 한 발 만지자 하 근데 미사일을 한번도 안쌌봤는데 어떡하지 큰일났네 미사일을 한번도 안쌌봤단 말이야 어떡하지 몰라 그냥 가자 뭐야 쏘다 보면 막겠지 쏘다 보면 막겠지 배불보라고 와이 뭐 이거 하 막 진격전 찍고 있네 어 막 진격전 찍고 있네 빨리 올라와 10만원 벌로 가자 자 여기 여기 막 진격전 찍고 있네 와 이건 뭐 제가 합시다 생일이랑 축구처럼 가면 아니요 채팅금지하고 이제 퀵뷰하고 뭐 바꾼거 같은데 모르겠네요 저건 제가 정한 규칙이 아니라서 이제 갑시다 어 우리 매니저들이 어 자기들 원하면은 어 극별을 줍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를 뭐 다 수색해 어떻게든 수색해 찾아내 어 적군을 찾아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적군을 찾아내서 잡아냅니다 어떻게든 말이죠 가자 고고고 460미터 아직 헬기가 안 떴는데 헬기를 뜬걸 내가 아직 못봤거든요 헬기가 아직 안 떴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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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시 여기 시체가 있을꺼야 저긴가 전차 들어오는구만 산기에서 올라와요 근데 여기 일단 티내지 말고 일단 불 있는데부터 먼저 가봐요 뭐야 이거 돈같은거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돈 2천원 야 말고 돈 엄청나게 많은 놈 하나 있어요 찾아내 어떻게든 찾아야된다 우린 지금 돈 10만원 받으러 온거야 전투의무병 카티바 특수전 오 SOS 있네 필요없어 아니 무슨 라플에 SOS를 발라라 그래 탄통 넣고 응급처리 사격통제 자 백발 탄창 넣고 됐어 10만원짜리 10만원짜리 어떻게든 찾아내 찾아야됩니다 찾아야됩니다 적 헬기도 어디있는걸로 알아요 헬기 헬기 역주 오케이 사람 찾아야됨 거 빨리 10만원 뒤져봐 나이스 샷 잠시만 저쪽 오른쪽에 헬기 떠있는거 저거 아니야 주포로 맞춰봐 뭐온다 헬기온다 어떻게든 맞춰 없어우들 없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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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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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어 사람 통 확인 나이스샷 없어여 우리위에 있어요 전투역기 전투역기 욕 탱션 탱션했나? 나이스샷! 뭐야? 격초완료 아니 아니 아군탱크 터졌대? 이거 뭐 누가 미사일 쏜 것 같은데 이거 살릴게요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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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갖고 일단 스폰 안해도 되는데? 살리면 되는데? 뭐야 이거? 누구야 이거? 저 맞았어요 오케토 정상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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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있습니다 A 쳤어요 확인 아아 봤는데 적 한방 맞췄고요 적 두방 맞췄고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아 맞췄는데 머리가 안맞네 아아씨 A좀 확인하고 근처에 지금 아군이 없잖아 근처에 아군이 없잖아 아아 아아 운도 좋다 진짜 육정으로 쏘았는데 어떻게 안중이야 야 야를 잡았어야 되는데 내시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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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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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탱크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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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 아니 우리 저거 우리 탱크 아닌가? 저거 우리 탱크 아니야 지금? 아 우리 저거 탱크가 아니구나 아아 우리 저거 탱크가 아니네 뭐 2만원이나 뭐 뭐 줄수도 있죠 근데 전반을 못죽이게 너무 아쉬운데 어? 자들을 못때려잡은게 너무 아쉬운데 뭐 그 뭐니 공엘 박살낸건 억수로 이득이긴 하죠 라이프님 그룹들이었습니다 뭐니 선발되니까 그룹 따윈 어떻게 반지하실거에요 아 아 진짜 아깝다 미칠거 같다 잡을 수 있었는데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 아아 아아 진짜 아깝다 다음은 그냥 두말씩 끊었어야겠다 아까 한발 쏘고 죽은줄 알았거든요 근데 살해있는거야 야아씨 다음부터는 어 두발씩 충분하게 끊어서 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니아니아니아니 오케오케 와아 충분히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안맞았네 아까 방금 맞았고 휘청거렸었거든요 근데 막타를 못췄네 어? 말그대로 막타를 못췄어 탱크 손에 두대 이었고 풀템 밀었고 헬기 날라갔고 따지고보면 우리가 더 피해가 큰거같은데 어 이건 뭐 씹 뭐 할때마다 손해만 보는구만 탱크 두대 날라갔지않나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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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가 얼만데 탱크가 10만원인데 이 양반아 탱크가 7만원이요 미치겠네 탱크 2만원이에요? 얼마 안하네? 탱크트 przypadku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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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흐어앜.. 어, 분명하게 어, 작사를 낼 수 있었던 거를 헌터 발견 가자 자, 6.5 똑같이 입고, 홀로그램 조준기에다가 어, 구급상자, 쌍안경 좋습니다, 갑시다 가자 내템 찾으러 간다 어, 이거 현상금 54만 달러짜리 잡으러 간다, 내가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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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에필로? 에필로 가자고? 에필이 뭐 있나? 에필로 가자면 못 갈 건 없는데 갑시다 자, 그럼 에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필드로 가도록 하죠 아, 진짜 아깝네 땅크를 몰가서 죽여버린가서 에필이 땅크가 있나? 에필이 땅크 가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땅크를 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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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에필까지 다이렉트로 이동할 생각이에요 어? 어, 뭐 씨, 돈 2만원이면 탱크 2만원 밖에 안나? 2만원에 해가 사면되네 밟아버렛 어, 지름신 강림 어, 탱크를 지르시겠다니 엄둔하구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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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신명나게 가자 역시나 자랑스러운 우리 BM기 현재 에어필드까지 800m 이동하도록 하죠 콩! 밀어붙여 버저리다 파기하고 간다 우리 앞에를 막는 놈들은 그냥 밀어버렷 탱크 어, 전투기를 뽑아봐야 효릴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 그니까 전투기를 뽑아도 누구나 똑같이면 좋을 수 있는게 아니에요 전투기 조정이 얼마나 힘든데 아로마에서 전투기 조정이 가장 힘들어요 항공부 아니면은 전투기 운전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건 뭐예요? 개이득 개이득 일단 개이득 감사합니다 일단, 일단 개이득 뭐야 이거 뭐지? 뭐야? 나 갑자기 왜 일로 텔포했어? 뭐야 이거? 잉? 뭐지? 아니, 개이득이긴 한데 왜 왜 갑자기 에어필드에 있었는데 분명히 여기 있었잖아 내가 에어필드에 있었는데 왜 갑자기 저 밑에 뭐야 이게 왓더빡? 뭐죠 이건? 왜 제가 여기 있는거죠? 이해를 못하겠는데 젠장 암정이었어! 뭐야 이게 이게 엄청이라니 와 다시 올라가야돼 망했는데 망했어요 이게 뭐야 부들부들 어이가 없네 다시 가야돼 너무 좋구만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난다 자 일단은 근처에 뭐 떨어진거 많네요 도착 여긴 뭐가 있으려나 내가 뭘 민거 같은데 아닌가? 아님 말고 별거 없네요 다시 올라가야겠다 다시 이제 험난한 고생길을 한번 밟아보자고요 가다가 이제 헬기나오면 게이드컵에서 헬기탄면 돼 그래도 일단은 어..괜찮네요 비강총 달린 차량이라 뭐야 잠만 저거 전투헬기잖아 저네리잖아 저거 보자 암드헬기 암드헬기 이거네 와 너무 멀어 근데 이거 뭔데 이거 뭔데? 너무 멀구만 어..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아..힐힐힐힐 나갈뻔했다 한번더 방금 힐 나간다 이거 조심 이거 생각보다 있잖아요 아이씨 어..생..뭔데 뭔 얘기할라겠더라 어..헌터에 기관총 질렀는데 어..전헬이라니 어..생각보다 적군들 베이스가 안 비네요 베이스 있을만한 곳은 다 찾아봤는데 없어 애들 베이스 어디 지어놨냐 베이스가 하나쯤은 있을만한데 없네요 야..에어필드까지 7kg야 엄청나게 멀구만 일단은 가면서 헬기가 있으면은 만세삼창을 하고 헬기 탈거고요 저거 뭐야 뭐지 저거? 아..에이씨 아..에이씨 오브젝트네 그냥 난 또 사람..사람들이 뭐 사고를 쳐 놨다고 자..에어필드까지 칠키로니 빨리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지하에다가 기지를 지었을까요? 설마.. 설마 진짜 기지를 지하에 지어놨겠어? 어..무슨..어.. 배트콩이요? 땅굴파고 다깁니까? 북한이에요 북한? 땅굴파고 막 기지잖아 최고인데 자..저기 보이는 6.3km 에어필드 번뜩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쿵! 그렇지 헌터의 묘미는 그냥 직선이지 지나가는건 모두들이 부숴버렷? 와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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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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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 됐다! 배아팔을 뻔했어 허가면 다행이 터집니다 이거도! 이거도 헬기! 이거도 비행장있네? 그거 다 부숴지는 소리가 들리는구만 이것도 비행장있네요 헬리기있나? 어..비행장은 있는데 헬리기는 없군요 없겠지 헬기는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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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장은 있는데 헬기는 없네요 갑시다 난 또 뭐 헬기 있다고 아무것도 없네 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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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갑시다 자폐 전투기 아 뭐야 우리 헬기 발견 한 번 쏠까 쏘볼까 한 번 아따 잘 보이는구만 억수로 잘 보이는구만 음 잘 보이겠네요 비행장에 있는데 각종 헬기 다 했으면 참 긍정적으로 골룸해지죠 이제 뭘 타야될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저 중간 딱 맞추면 저 떨어지거든요 싸워볼까 한 번 헬기잼 좋은 헬기구만 12미터 바로 위에 있네 가자 그렇지 좀더 내렸 좀더 내리라우 조금 더 오케이 스톱 고 자 이게 바로 방공차량이죠 헬기 이제 헬기와 콤비네이션 작품이 이게 바로 움직이는 전차입니다 공중전차잼 공중전차잼 어 그냥 아주 그냥 아작을 내버려갔어 솔직히 미사일만 맞을일이 아니면은 아맞다 혹시나 미사일 맞으면은 이거 전차 던져요 이거 전차에 낙하산 있어요 자 갑시다 헌 어 뭐냐 혹시나 미사일 맞을일이 있으면 왜 19,500원을 주지 엄청 많이 주네 벌써 24,000원 있거든요 와 땡큐 플레잉온 어 서버에서 플레이해서 고맙다고 19,500원을 주네 이게 접속시간만큼 주는거 같은데 현재 500미터 오케이 500미터 맞췄고요 외광탄 총 400발정도 있네요 야 이거 보니까 무슨 프레덴터 같은데 맞죠 뭔가 프레덴터 같아 물론 이상이지만 뭔가 프레덴터같은 분위기가 나는군요 보자 공중에서 여기 떨어뜨려도 됩니다 공중에서 여기 떨어뜨려도 됩니다 전차 떨어뜨려도 됩니다 낙하산 있어요 저거는 뭐지 잠만 이거 두덴인가 뭐야 진짜 떨어뜨렸어? 어 잠시만 오 살았어 야 튼튼하네 살았어 와 열감지잼 살았는데? 낙하산이 중간에 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살았어 근데 맵이 박혔다 망했네 버려